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도와줘! 자, 센터의 여러분! 어? 도와줘요? 맛있습니다. 진짜 좋아하는 맛이에요. 음, 이건 맛있는데요? 진짜 맛있는데 네 근데 맛있는데, 어떻게 맛있을까, 잘 모르겠는데, 도와줘요? 어떻게 맛있을까? 왜 맛있을까? 엔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 감사합니다. 맛있을까? 정말 맛있을까? 네, 맛있습니다. 엔타이가 유명한 곳이, 맥주가 유명한 곳이에요. 이게 약간, 우리나라에서는, 한국에서는 녹색뽕 맛이에요. 한국에서 말하면, 이게, 미소의 맛이에요. 이거, 근데 이거, 그래도, 이쁘게 보이네요. 근데, 이것도, 아무았지않고, 지금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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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, 아, 졸업하시는데요. 죄송합니다 아 이게 마음속력이 뚫고 싶은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